노사연이 태어나 처음으로 위크를 찾았다 일, 오후 11시에 되는 JTBC 날보로와요, 사심제작기 이한 날보로와요에서는 식스티 앤더스티 채널을 운영하는 노사연의 위크 참석기가 그려진다. 최근 진행된 날보로와요 촬영에서 노사연은 태어나 처음으로 위크에 초대를 받고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본격적인 위크 준비에 나선 노사연은 원조 국내 톱모델 송경아와 함께 워킹 연습을 하고 비장의 코트월 포즈를 연습하며 의지를 불태웠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피플이 되기 위해 강렬한 네오파드 의상을 착장하며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위크 참석을 앞두고 긴장한 기색을 보이던 노사연은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도도한 워킹과 자신감 넘치는 포즈는 물론 여유로운 팬서비스까지 선보이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한 노사연은 쇼에 참석한 아스트로 차은우, 악동뮤지션 수연, 청아, 경미, 이사베 등 가장 주목받는 셀러브리티들과를 나누며 위크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특히 외모 천재 차은우를 실제로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 한국국토정보공사